꼭꼭 숨었다가 웃음에 나타나 어디서 온 걸까 남겨진 말하지마 천사계 맞잖아 네 정체가 뭐야 But you 그래서 혼자는 나다 못해 그 폴을 못 봤어야 해 사실 진짜 위험한 건 너에게만 있는 거야 그 보좌 속에는 내 공 일리 겨우 안 돼 with me oh yes So I could you 일리 겨우 일리 겨우 존재 자체의 그 범죄 천사가 남긴 실수였나 아니면 지나키스였나 그 보좌 속에 일리 겨우 일리 겨우 But I want it anywa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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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게는 없었어 너에게만 있었어 그렇게 힘든 걸까 너는 범죄 저는 범죄 그 중에서 범죄 찬양 네리 저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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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